안녕하세요. 메가스튜디오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커리큘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일단 각자의 상황이 전부 다 다르겠죠. 예비고삼 친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이라는 수학, 수능에서의 수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이렇게 전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2022학년도 수능 수학에서는 모두가 잘 됐으면 하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커리큘럼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해 보셨을 테니까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로 서열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해서 지금까지 강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고요. 현재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 강남 대치 분당 중계 기숙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러셀 기숙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강의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수학 영역에서 강의평가 1등을 영광스럽게도 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믿고 이 영상 들어주시면 그래도 많은 거 얻어갈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한 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한 이력을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EBS 공부의 달인 공부의 왕도,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이런 곳에 출연해서 수학뿐만 아니라 전과목 공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오면서 조금은 특이한 이력이 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수학 강사라 하면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테니까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커리큘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말 중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영어로 이제 distribute 이라는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처음에 언제 봤냐면 제 기억 속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연습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학 연습 문제를 풀 때 이 문장을 처음 봤거든요. 어떤 상황인고 생각하면 아마 제가 연습 문제를 풀었겠죠. 아마 각자가 수학 문제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내가 막혔어. 막혔으면 고민하다가 정 모르겠어. 그럼 뭐 해야겠어요? 답안지를 보셔야죠. 답안지를 보고 그 답안지에서 이제 요구해주는 해설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배워가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테니까 저 또한 연습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어서 뒤에 있는 해설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해설지에 당연히 해설지를 보는 이유는 내가 방금 못 푼 문제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기대하고 해설지를 봤겠죠. 그런데 그 해설지에 해설이 써 있기는커녕 그냥 영어 문장으로 이리스 트리 비얼 한 문장이 딱 써 있고 끝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야 이게 뭔 소리지? 해설은 왜 안 써 있고 이 한 문장이 써 있지? 그래서 이리스 트리 비얼이 수학적으로 무슨 뜻이지? 라는 걸 생각해보기 위해서 그 당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글로 트리 비얼이라는 단어가 사소한 하찮은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증명할 것 없이 자명한 다시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당연하다 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경험에서 두 가지 생각을 조금 얻게 되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수능 수학을 풀 때 조금은 경계해야 하면서도 조금은 역설적으로 수능 날까지는 그래도 가져가야 될 태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일단 첫 번째로 과연 왜 해설지에 당연하다 라는 한 줄이 적혀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해설지를 쓰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보고 해설을 딱 쓰려고 하니까 야 이걸 해설을 쓸 정도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드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설 쓸 필요 없이 당연하다 라고 적어 놓으셨겠지만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제 입장이죠.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지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 누군가에게는 당연할 수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거든요. 내 강의를 듣는 어떤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내 강의를 듣는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는 모든 친구들을 아우를 수 있게 저는 모든 개념을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개념을 시작할 때 얘들아 이거 알지? 하고 넘어가지 않고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선생님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시간 낭비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꼼꼼하게 다 알려준다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전 수능에서 우리가 직접 배워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었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확정될 수 있는지까지 다 적용시킬 수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 또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항상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고 깔끔하게 꼼꼼하게 알려드린다.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 항상 가져야 되는 태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조금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추천드려요. 무슨 소리냐면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거나 또는 내가 문제를 쭉 풀어낼 때 여기 단계에서 왜 이렇게 넘어가지? 또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라는 걸 아 그냥 앞에 있는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또는 아 뭐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비판적으로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무슨 조건 때문에 가능한 거지? 라는 걸 항상 물고 넘어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나중에 수능 날 가서 기본적인 거에서 막히지 않는 첫 번째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당연하다라는 이 태도는 당연히 초반에는 경계해야 될 태도가 맞겠지만 두 번째 우리 수능 날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갖고 있어야 될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저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인데 아마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수능 날 수능 문제를 1번부터 30번까지 쭉 풀겠죠. 과연 서류 문제를 풀 때 모든 과정에 대한 논리적인 생각을 아 이거니까 이거야 이거니까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까요? 그러진 않을걸요. 우리가 남아있는 1년 동안 공부를 쭉 하면서 이러한 경계에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지 라는 논리적인 사고를 쭉 배우다 보면 방금 우리 교수님이 느꼈듯이 보자마자 당연하다 라는 게 채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능 실전에서는 그냥 이거니까 이거야 그리고 이거니까 이거니까 그래서 답은 이거야 라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채화시키는 게 저의 본연의 목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수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되뇌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한 논리들을 배워가면서 나중 수능 실전 가서는 아 보자마자 당연하네 라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저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커리큘럼 영상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1년 동안의 저의 슬로건 수학 생각임을 키우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그리고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결과적으로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건 우리 자기 자신이잖아요. 실전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답을 틀릴 수밖에 없듯이 항상 평소에 고민할 때도 앞에 있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걸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내가 고민하는 시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모든 강좌를 이 슬로건을 갖고 각자가 정말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면 전체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개념과 기출을 이제 다루는 아이디어 두 번째 문제풀이 강좌의 커넥션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에 해당하는 컬렉션 마지막 총정리 강좌에 해당하는 앙코르 그래서 크게는 4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해설강의까지 들어가는데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각각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김기현의 생각 아이디어 개념 강좌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강좌는 개념 강좌고요. 많이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국어나 영어나 다른 탐구 과목도 그렇겠지만 특히 수학 가장 중요한 것 개념이다. 개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개념이 없으면 실제로 이제 4점짜리 어려운 문제도 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디어 강좌에서 개념을 전체 총 아우르는 강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그리고 이 교과서 개념을 실전 수능 문제풀이에 적용시키기 위해선 어떠한 조금은 심화된 생각이 필요할까 까지 총정리하는 강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기본 예제까지 그리고 이것을 조금 심화시킬 수 있는 개념부터 중요 기출 문제까지 전부 다 다루는 강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필수 개념과 그 각각의 개념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건 우리 자기 자신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또는 이 조건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지 또는 어떠한 아이디어들을 정리할 수 있지 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개념 강좌라고 해서 주구정창 개념만 다루는 강좌는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몇 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특히 개념과 문제풀이가 따로 나오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공부 따로 문제풀이 따로 가 아니라고요. 방금 우리가 개념을 배웠다면 이 개념이 문제풀이에 어떻게 녹아져 들어있는지 방금 배운 공식 또는 방금 배운 조건들이 문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를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개념을 배웠을 땐 조금은 추상적인데 그런데 이걸 직접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 방금 얘기한 개념들이 이러한 뜻이구나 라는 걸 문제를 풀면서 직접 느끼는 경우도 많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 개념과 문제풀이는 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게 문제풀이와 어떻게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직접 고민하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개념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처음부터 찾기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간접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런 개념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어서 이런 활용들을 할 수 있단다 라는 걸 이제 제시해 드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개념들이 처음에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었겠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네 우리가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고민들을 해야겠네 라는 나만의 정리 시간을 꼭 가지면서 따라오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개념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문제풀이를 가져가도 되나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게다가 두 번째 그 문제풀이는 기본적인 교과서 예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함께 다룰 겁니다. 문제에서 가장 퀄리티 좋은 문제는 무조건 기출문제예요.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나온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조건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겠네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직접 느끼기에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또 고민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요 아직 2, 3점짜리 문제도 안 풀리는데 혹시 4점짜리 기출문제를 지금 풀어도 되나요? 푸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수학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도 수능에서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아닐까요? 아마도 목표는 1, 2등급 또는 1, 2등급을 넘어서서 만점까지를 목표로 갖고 당연히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하게도 1, 2등급 이상을 넘어서서 만점까지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4점짜리 푸셔야죠. 근데 당연히 4점짜리를 풀기 전에 앞에 있는 2, 3점짜리를 제대로 맞춰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2, 3점짜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건 맞다고요. 그렇지만 2, 3점짜리 문제만 주구장창 풀다 보면 4점짜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요. 학생들이.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문제 풀기 전에 4점이라고 써 있기만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2, 3점이라고 써 있는 문제는 그래도 잘 풀리는데 4점이라는 문제만 보면 야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4점짜리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제대로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만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필수 개념과 기본 예제 충분히 복습하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기출문제 4점까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다 설명해 드립니다. 게다가 4점짜리 문제라고 해서 극악이 아니도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비운 2, 3점짜리 또는 기본 개념들 두세 개가 그냥 융합된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4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개념과 이 기본 개념 두 개가 합치면 그냥 4점짜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직접 느끼시면서 아 4점도 별거 아니네 라는 걸 고민하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 이 강좌의 목표다. 그래서 충분히 믿고 복습하면서 열심히 의지를 갖고 따라오시면 모든 문제 다 이해될 수 있게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게다가 교재 안에 있는 전 문항에 대한 문제풀이가 다 진행이 돼요.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하더라도 당연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문항에 대한 친절하고 꼼꼼한 문제풀이까지 들어가니까 고민하지 말고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 개념 강좌라고 해서 개념 강좌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난이도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쉽지만 않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복습하면 따라올 수 있는 강좌가 될 테니까 꼭 믿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필수 개념 전부 다 다루면서 그것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라는 개념 강좌 였어요. 두 번째 김기현의 시선 커넥션 이제 문제풀이 엔제 강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아이디어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죠. 그러한 개념들과 실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그 문제풀이의 접점 그러니까 개념과 문제풀이의 접점을 김기현이 생각하는 시선으로 연결하는 강좌다. 그래서 방금 배운 개념과 아이디어들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연결시킬까 라는 걸 조금은 생소하고 조금은 까다로운 문항들로 연습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준킬러 또는 비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제가 직접 만든 자작 문항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아이디어에서 다루지 못했던 조금은 킬러 문항들 이전 기출에서 이제 어렵게 나왔던 킬러 문항들을 이 커넥션 강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배운 개념 문제에 어떻게 연결할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 라는 걸 배우는 강좌가 될 건데 이 커넥션 강좌는 어떤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거냐면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기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조금은 기출 문제를 반복하면서 답을 외우거나 조금은 특수한 상황인 걸 기억하고 문제 푸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우리는 회독이라고 하죠. 심영상 기출 문제 몇 회독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다 보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 선생님 이거 그냥 단순히 접할 때예요. 그래서 답은 216이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기억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열심히 푼 증거가 되겠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과연 제대로 알고 푸는 것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왜 216일까? 어떤 조건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설정해야 되지? 그리고 이 조건에서 만약에 이 조건이 바뀌게 된다면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변형한 문제들로 이제 커넥션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작 문항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이전 기출 문항에서 아 이 기출에서 평가원의 배려로 이 고민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그냥 답이 나올 수 있게 돼 있네. 그럼 실제로 만약에 이 조건이 바뀌면 애들 이 생각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만든 문항들로 아 이런 조건들 따지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 애들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배운 기출 문항들 너희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 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고 생소한 고난도 문항도 우리가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리고 킬러 문항 또한 아 방금 배운 것들을 쭉쭉쭉쭉쭉 같이 결합하고 단계적으로 분석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문제풀이 강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김기현의 안목 컬렉션 파이널 모의고사 강좌입니다. 그래서 6월 9월 평가원의 경향성을 반영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구성하게 될 거고요. 우리 올해부터 수능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교육과정이 바뀐다기보다 이제 입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원 수학2라는 공통과목에 대해서 나머지 선택과목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는 모두가 함께 보는 공통과목 23번부터 30번까지는 선택과목 봐야 선생님들도 당연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 9월 평가원의 경향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것을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컬렉션 강좌는 이제 딱 한 가지의 목표 모르는 건 확실하게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바로 잡자 라는 걸 목표로 갖고 실전 모의고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최대한 줄이면서 시간 분배 연습까지 가져가야 돼요. 실전에서 우리가 서른 문제를 풀 때 100분 동안 풀 텐데 1번부터 30번까지 쭉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점수 목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떤 번호대를 어떻게 풀겠다라는 게 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평가원 난이도 그리고 평가원 점수에 맞춰서 시험지를 구성한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시간 분배 연습까지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고 꼼꼼한 해설 다 들어가니까 해설강의 또한 조금 이따 비슷한 모의고사 해설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 해설강이라고 해서 단순히 문제 풀고 끝이 절대로 아니에요. 방금 스윙이 만든 문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항들이 어떠한 기출에서 탄생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기출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까지 활용될 수 있구나 또는 우리가 아직 공부해보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응용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파이널 모의고사 까지 이제 구성이 되면 크게 세 단계의 구성이 끝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김기현의 기준 앙코르 마지막 총정리 강좌가 돼요. 그래서 수능 전 한두 달 정도가 남으면 많은 친구들이 매번 이런 고민을 해요. 선생님 선생님 그동안 기출 문제도 많이 푼 것 같고 뭐 엔제다 사설 모의고사다 그동안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다 열심히 푼 것 같아요. 게다가 EBS도 연계된다고 해서 EBS까지 열심히 풀었는데 수능 한두 달 남았는데 이제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기출도 중요하다 엔제 오답노트도 중요하다 뭐 EBS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입장에서 한두 달 남은 20점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서 무엇을 복습해야 될지가 감이 안 잡혀요. 라는 친구들에게 기를 틔워주는 강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총정리 강좌이면서 수능 전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복습해야 되는 요소들을 압축해서 정리해드리는 강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소홀히 했을 수 있는 기출문항들 그리고 실제로 나온 6월 9월 또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다시 한번 풀어야 될 기출문항들을 주제별로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주제 나왔으니까 이런 기출문항들 쭉 모여있는 거 아 결과적으로 다른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나왔을 때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문제는 풀릴 수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놓치고 가는 빈틈이 없도록 송정리하는 강좌가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김기현의 플러스 알파 모의고사 해설강의 해설강의가 되고요. 해설강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전체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에 해당하는 전체 6번에 해당하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모의고사를 실시할 거예요. 그 6번에 해당하는 모든 해설강의 전부 다 강의처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월부터 10월까지 모든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설강의를 다 찍을 건데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나 커넥션에서 배운 우리의 필수 개념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운 그 기준만 제대로 우리 것으로 채워한다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강의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해설강의는 4점짜리 전문항에 대한 해설강의가 들어갈 거고요. 단순히 답내고 끝 치 아니라 얘들아 이기출 문제 예전에 나왔던 이기출이랑 비슷하네. 또는 아이디어나 커넥션에서 이 문제들이랑 결과적으로 동일해. 그러니까 문제 조건은 달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생각은 똑같다. 라는 걸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강의의 연장선이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의 1년 동안의 커리큘럼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개념 강좌 그리고 커넥션 문제풀이 강좌 컬렉션 파이널 모의고사에 앙코르 총격리까지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강의까지 강의 연장선까지 다 이제 구성이 되겠고요. 1년 동안의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는 말 중 하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우리 2022학년도 2022학년도 수능수학을 잘 보기 위해서 아마 이 커리큘럼 영상을 틀었을 거예요. 수능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조금 앞서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앞쪽에서 여러분들 잘 끌어드릴게요. 잘 끌어드리면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아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로 수능에서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저 또한 치열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강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맛보기 강의들 전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맛보기 강의 한 번 정도 들어보시고 실제로 무료특강으로 그래프특강이나 또는 자료들까지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Q&A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커리큘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각자 2022학년도 수능수학 정말로 각자의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